방금 전 뉴스가 떴어요. 영국 구글에 한국의 이선균 배우가 죽었네요. 여기 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배우 이선균이 12월 27일 수요일에 그의 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지인들한테 듣기로 이분이 굉장히 인간성도 좋고 후배들한테도 사람들한테 잘한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 마약이라 하지만 사실 여기 연구에서는 대마촌 아무것도 아니고 코카인도 많이 해요. 솔직히 그게 뭐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의 범죄 중범죄로 다뤄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는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혼자 하는 건 별 신경을 안쓰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 파로사이드 액터 리선균 파운드 데드 인카 아미드 드로케이스 수어사이드 서스펙티드 파로사이트 그 영화 기생충 말하죠. 기생충의 배우 리선균이 발견됐다. 죽은 채로 아미드 드로케이스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대마초인지 코카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약 수어사이드 서스펙티드니까 자살에 의심된다. 이렇게 나왔고요. 내용을 보면은 사우스토리원 액터 리선균 파운드 데드 히스카 온 웬즈데이. 한국의 배우 이선균이 12월 27일 수요일에 그의 차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기생충에서 그의 역할로 알려진 그 배우는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구급대원들에 의해서 차에 반응이 없는 채로 발견되었다. 48세였다. 이선균의 사망 소식을 X에서 확인했다. X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X에서 확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우 이선균이 오늘 아침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공원 근처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선균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라고 게시물이 읽혔다. 읽혔다. 경찰은 남편이 유수로 보이는 것을 쓴 후에 집을 떠났다고 말한 한 여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후에 경찰은 이 남성이 이선균으로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경찰은 말했다. 보고서는 경찰이 이선균의 차 안에서 불이 붙은 연탄의 증거를 발견했으며 이는 그가 자살로 사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선균은 불법 마약 복용으로 기소되었고 그 이후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나는 빨대를 사용하여 그것을 코를 통해 복용했지만 그것들이 수면제라고 생각했다. 저는 그것들이 마약인지 몰랐습니다. 라고 그의 진술이 출판사에 보도됐다. 신문이나 잡지, 책 모두를 말하는 거죠. 이선균은 몇 년 동안 한국의 산업에 종사했고 많은 프로젝트를 출연했다. 영화나 드라마, 그 다음에 TV 프로그램들을 말하는 거였죠. 기생충이 그의 가장 큰 영화들 중 하나였지만 그는 또한 My Mister, Coffee Prince, My Sweet Soul, Miss Korea and A Hard Day 이런 거에도 찍었다. 그렇게 나오네요.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었다는 거 안타깝네요. 지인의 지인들에 의하면 이성균이 사람이 되게 좋다고 착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연극한 친구도 있고 영화배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안타깝습니다. 그 소식이 여기 영국 구글에 바로 뜨자마자 올립니다. 고맙습니다.